교육부가 다음 달 4일 일선 교사들이 재량 휴업과 연가 사용 등을 통해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최교육감은 기자간담회에서 교사들의 절규를 불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접근이라며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지켜본 교사들의 외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4일을 학교별 특성에 맞게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날로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